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에게 20년째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는 돌봄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주 아미고의 집인데요. 김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전주시 한 주택가. 입구에 늘린 빨래가 이곳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학년기 가정 아동들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바로 아미고의 집 풍경입니다. 아미고는 아이들의 미래를 고개하게 밝혀지는 가족의 줄임말이자 스페인어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성가정 카푸친수의 소속 수녀 3명이 아이 7명을 엄마처럼 때론 친구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학습 지도를 받거나 미술, 외국어 등을 배우며 함께 생활합니다.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신앙교육과 안정교육, 올바른 성지식을 배우는 성교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30여 명이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아미고의 집 원장 마르가리타 수녀에겐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반면 세월의 흔적은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급한 대로 도배는 했지만 곧 다가올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후원자와 봉사자들은 든든한 원구입니다. 마르가리타 수녀는 이들을 위해 매일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이들 미래까지 준비 다 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인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스테이피피스 김형규입니다.